희지마을, 희지에는 에도시대의 손시 모습이 남아있습니다. 희지선토에서는 맥불만을 바라볼 수 있으며, 전만이 아주 훌륭합니다. 이는 오이다의 백명순지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습니다. 역사적인 현인을 많이 배출한 것이 기도하여, 곳곳에 그 단시에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에도시대의 무사의 양송을 위해 손익된 학교인 지도관도 남아있습니다. 이는 오이타에서는 이 지역을 다스렸던 연주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학교이며, 현재 오이타의 지정문화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. 희지에는 명산물인 시로시타 가자미가 있습니다. 희지에서 솟아나오는 마른 생물로 자란 센손입니다. 에도시대에는 장군의 혼물이 될 만큼 맛이 좋았기 때문에 신분이 무사 계급이상, 이어야만 먹을 수 있었던 희귀한 센손입니다. 5월에는 시로시타 가자미 축제가 열립니다. 이 축제에서는 고급 센손인 시로시타 가자미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, 현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형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. 이 축제에서는 고급 센손인 시로시타 가자미가 있습니다. 권장과의 공구에 일부러가 많습니다. 그리고 다시 재생하자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